21세기 관광문화의 중추인 항공서비스 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항공관련 교육 분야에 우수한 교수진들이 여러분의 꿈과 열정의 날개를 하늘 높이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벽한 교육시스템, 한국 최고의 실습실을 완비하여 중원 대학교만이 가진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항공특성화 대학의 차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희 항공서비스학과는 해외인턴십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항공서비스 전문가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항공서비스 전문 지식과 세련된 글로벌 매너, 탁월한 서비스 마인드 및 우수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서비스 전문가와 국내외 항공사 객실 승무원 및 지상요원을 배출함으로써 항공서비스 인재에 명실상부한 요람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관련 서비스업계의 세계적인 리더로서의 비전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원대학교의 학신 가치인 바른 인성교육에 발맞춰 인성교육과 글로벌 마인드 확산에 힘써 여러분이 고도의 전문성과 함께 따뜻하고 책임감을 지닌 항공서비스 분야 최고의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바른 인성하며 국제적 매너를 겸비한 능숙한 외국어 구사 능력,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을 통한 항공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능력을 원어민 교수님과의 수업과 인터뷰를 통해 더욱 흥미롭게 강의를 듣고 있으며 외국어 구사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 관련 교과목이 편성되어 막업실에서 직접 체험해보고 연습할 수 있는 기내 실습과 시급료 실습을 통하여 이에 관련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교수님과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듣고 답하며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함께 나아가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비행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되어 경험담을 통해 다양한 상황 설정으로 더욱더 흥미롭고 동기부여가 되는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안대학교만의 중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중국어를 비롯한 글로벌 마인드를 키울 수 있고 저희 학과의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과 현장 실습 교과목은 이론만이 아닌 실무 능력 향상으로 어느 대학보다 차별화된 능력을 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공 서비스, 운항, 정비, 재료, 기계공학으로 이루어진 저희 항공대학은 항공특성화 대학으로 저희 학과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말레이시아항공에 승무원을 하셨던 교수님들도 계시고 항공대학 내 항공 관련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효과로 항공사와의 소통이 잘 되어 취업에 대한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관련 학과들끼리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도움을 주며 빠르게 정보를 얻으며 친목을 다지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과목들이 편성되어 학기 중에 수업만 잘 따라간다면 무리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1학년 때는 CS관리사 국가공인 자격증, 2학년 때는 시급료 관련 자격증, 3학년 때는 지상직 업무 관련 예약 발권 자격증, 4학년 때는 비서 자격증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위주의 실습견학과 수업이 저의 학과의 장점입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양한 현장 수업은 실무를 겸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아시아나 객신훈련원 견학 및 아시아나 승무원 과정 1박 2일 체험 프로그램, 다양한 서비스 분야인 호텔, 카지노, 여행사 탐방으로 항공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분야로의 진출도 꿈꿀 수 있습니다. 또한 매학기 전현직 국내외 승무원분들의 특강과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 사학과 특강 또한 저희 학과만의 특별한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내 국제규격의 수영장 시설이 있어 수영으로 체력 단련에 도움을 주며 3학년 때 수상안전 실습 수업이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저희 중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의 분위기는 매우 밝고 긍정적이며 다정다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짝선배, 짝후배라는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통해 선후배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며 학교 생활에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며 불편한 점이 없도록 서로 비타민 같은 존재가 되어줍니다. 또한 당근과 책찍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점과 잘한 점은 당근 종이에 써서 칭찬해주고 같이 축하해주며 소소한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책찍 종이에는 부족한 점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써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자기 발전을 위해서 토익과 중국어 스터디와 취업 정보와 면접 준비를 통추업을 위한 동아리도 조성해 실력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학교 생활에서 공부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수정예로 운영되어 교수님께서 1대1 개별 상담을 통해 학생 개개인을 관리해주시기 때문에 교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미래 항공 승무원을 꿈꾸는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입시를 준비하며 자신의 부족한 점들이 자꾸 보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그로 인해 당당하고 자연스레 나오는 여러분의 미소, 더불어 꿈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들은 누구에게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항공서비스학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과 노력의 힘으로 꼭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수험생 여러분들의 노력의 가치는 꼭 빛날 것입니다. 꿈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길을 항상 응원합니다.